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여기여기 엄청 큰 돌있다 진짜 크다 이렇게 큰거 처음봐 손으로 빼야되나? 어떤걸 손으로 안잡혀 우와 공룡알 아니야? 우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여기다 간다, 긴장했어. 정말 잘 구워졌어. 흰색 아이스크림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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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뼛 뼈 뼈 뼈 뼈 뼈 ね 뼈 이 iscal 뼈 뼈 고춧가루 상권에 퍼주는 노랑봉 매콤한 칼을 만듭니다 고춧가루 소금 닭고삼 여기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게 봄이 되면은 이런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이렇게 색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의자도 다 한번 닦고 여기도 다 물로 닦았는데 지금 이게 또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테이블도 제가 아침에 저 꽃씨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닦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상판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 닦여 가지고 막 진짜 뻑뻑 닦았거든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 가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닦아 가지고 이렇게 긁히는 게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물이 마르고 나니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문제는 이케아에 이 상판을 더 이상 안 팔아요 이 회색 상판은 없어도 지금 나무 상판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무만 해도 어울릴지 아니면은 뭐 다 또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사야 되는 게 이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프레임에 이 나무 상판 쓰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이랑 좀 비슷하게 느낌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물론 저희 집은 이 가운데 또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한 쿠션 같은 거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을 놨을 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이쁘기는 나무 상판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서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먹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야? 이건 좀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좀 더 아쉽더라구요 먹으면 안 삶아 어떡하지 무슨 마음이 생각하지 않도록 이곳은 여기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있어 둘이 하세요 또 이렇게 봐봐 토이 아쉬워 나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그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특히 이럴 수가 있는 곳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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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빠 우리 이거 먹고 테이블 해야돼. 나도 소스 넣었어. 맛있다. 안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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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포장 감자 미니루 깨끗 고춧가루 소금 내 계란 모든 얇게 수박 집에서 이동한 거 고생하세요 오빠도 고생했어 응 랩 랩 피자는 역시 가위로 짬어요 4개 퍼뜨려야돼 잘 됐대 맞지? 이제 피자도 안 사도 될거같아 2게hot 전투 2게hot 전투 4개퍼뜨려야돼 5개 쩨 6개 쩨 10개 쩨 9개 쩨 10개 쩨